아이고 불쌍한 것들 아니 원래 시간이 2개씩 있었는데 세우고 기분이 안 좋네 불쌍한 것들이라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몰라? 어 내꺼다 아싸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제기대명사 총 몇가지 용법이 있다 총 3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구분하는게 시험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실제로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쓰는지를 잘 익히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파트 시험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A 오케이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인사했어요? A의 1234556 중에서 인사했어요? 누구랑 인사했어요? 그렇죠? 뭐? B 프라우드 오브랑 인사했죠? 그렇죠? A의 3번에 뭐가 보인다? B 프라우드 오브가 무슨 뜻이에요? 자랑하다 자랑스러워하다 그렇습니까? 어디에요? 자랑하는거하고 자랑스러워하는거는 좀 다르죠? 48쪽이요? 자 그래서 B 프라우드 오브라는 외우라고 했는 수거 중에 중1이면 알고 있어야 되는 수거라고 얘기했는 것 중에 있었고요 자 1번 누가다 스미스가 doesn't like 한다 6가지 신문 중에 누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말은 Mr.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Mr. 스미스 doesn't like himself 그렇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스미스씨는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갑니까? 자기 자신에게 갑니까? 자기 자신에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른데 이 끊을게 해보면서 이 녀석이 뭐에 대한 대답인지만 찾으면 제기적 용법인지 강조적 용법인지 찾기가 쉽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풀고 나서 얘가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아니면 수거의 덩어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미스씨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은 스미스씨는 자존감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아 존중감이 없다 2번 캐츠가 누가다 해보면 누가다? 캐츠가 그의 안다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훔에 대한 대답 또는 왓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캐츠 클린 댐 셀브즈 안되겠죠 캐츠 클린 댐 셀브즈 고양이들 야옹 고양이들 네 그렇죠 캐츠 클린 댐 셀브즈 됐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개를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뭐 유튜브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죠 지금부터 고양이를 목욕시키는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야 왜 잘 없지 지들이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하기도 하고 물을 사람이 물에 집어넣는 걸 마치 자기를 빠트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돼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씻기기가 힘들죠 씻기기가 힘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그래서 이거 완성되면 이거는 뭐 누가다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니 Are you proud of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yourself 오케이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담이고 여기 올 말은 yourself 겠죠 Are you proud of yourself 해석하면 무슨 뜻이겠다 너는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니 너는 스스로 자랑스러워 Are you proud of yourself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자 let me 뒤에 동사원형입니다 let me 뒤에 동사원형이 오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let me go 뭐라든지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let me let me eat 아 예예 예 오케이 그래서 let me go 하면 무슨 let me go 하고 같은 말 알려드릴 거예요 let me go는 물음표야 맞춤표야 당연히 맞춤표죠 오케이 그래서 그 같은 표현은 뭐다 may i go 됐죠 됐습니까 무슨 뜻이야 may i go 저 가도 됩니까 라고 뭐 받는 표현 그렇죠 허락 받는 표현이죠 let me go의 뜻은 그래서 뭐 뜻이다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저 보내주세요 let me go 그런데 한 8시쯤 되면 슬슬 let me go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럴 수는 없고요 됐습니까 may i go 제가 가도 될까요 let me go 그래서 let me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내가 뭐뭐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문장의 형식은 let me go 라는 문장의 형식은 let이 허락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뭐 이걸 영어 let me go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버려 두십시오 누구를 나를 뭐 하도록 내가 가게 내버려 두세요 이 뜻인데 뭐뭐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허락받고 요청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y i introduce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는 물음팔겠죠 같은 표현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여러분들 일과 대화 파트에 배웠죠 자기 소개하기 됐습니까 okay introduce의 뜻은 소개하다죠 let me introduce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소개 누가 해 딴 사람이 해 내가 해 내가 소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let me introduce me 이딴 거는 이상한 표현이다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소개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누가다 amy always things amy가 늘 생각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about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죠 about whom amy 사랑에 빠졌나봐 맨날 생각한대 about yourself okay 그래서 해석하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amy는 늘 생각한다 무엇에 대해서 그녀 자신에 대해서 라는 뜻이고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amy는 지삐 모른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amy가 지삐 몰라 am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지삐 모른다가 뭔지 몰라요 이기적이다 자기 생각만 한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지삐 몰라 됐습니까 자기밖에 모른다 지 밖에 몰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풀기 전에 enjoy에 대해서 enjoy의 뜻은 뭐하다 즐기다 즐기다 라는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즐겁게 만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미 먼저 하나 해보면 my sister and I 암만 길어봤자 we죠 이거 왜 하는지는 눈치챘죠 자 그래서 누가 다 my sister and I가 다 enjoy 한다 누구를 ourselves를 ok where 또는 when at the concert 어디에서 콘서트장에서 언제 콘서트 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나의 누이와 나는 즐겁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네요 누구를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의 누이와 나는 즐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at the concert 지난번 수업 설명할 때 enjoy ourselves 대신 쓸 수 있는거 가르쳐줬죠 enjoy oneself 하면 수거다 이러면서 얘기했죠 즐거운 시간 보낸다 라는 뜻이고 같은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have a 광고에도 많이 나올텐데 I have a good time my sister and I have a good time enjoy oneself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언제 at the concert에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대답 듣고 싶어 이대답 듣고 싶어 암만 길어봤자 해면 희니까 여섯가지 질문중에 whom doesn't he like 누구를 안좋아하니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암만 길어봤자 day 해서 물어보면 whom do they clean 됐습니까 whom do they clean 누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니 그랬더니 고양이들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whom에 대한 대답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거 be proud 만약에 I am proud of myself 하면 무슨 뜻이야 I am proud of myself 라는 대답 그렇죠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I am proud of myself 해서 myself라는 대답 듣고 싶어 I am proud of myself 해서 myself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구글에서도 이제 AI가 나오대 너도 나도 다 AI구나 이제 세상이 세상은 AI 이 아이 whom do they clean whom do catch clean 자 나는 뭐한다 자랑스럽다 누구를 내 자신을 잊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om who are you proud of 넌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니 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자리에 있다 whom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니 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who whom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소개하겠다고 어 제 자신을 소개하겠다고요 누구를 소개하겠다라고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자리에 그 다음에 에이미가 항상 생각하는데 누구를 항상 생각한다고 그녀 자신을 그 다음에 즐겁게 만들어 주죠 누구를 즐겁게 만들어 주고 있어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무슨 제공법이다 제기적용법이고 그 말은 동사 한번 칠해볼까 동사에다가 빨간 펜을 칠해보면 여기는 뭐야 doesn't like죠 여기는 clean 여긴 동사는 아니지만 뭐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뜻의 뭐 be proud of 오브 전치사라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ntroduce 뭐하다 소개하다 동사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ink think 또는 think about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 about 하고 오브하고 똑같죠 둘 다 뭐해요 전치사죠 enjoy 뭐하다 즐기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애들 himself themselve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다 첫 번째 공통점은 다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위치가 뭐 뒤에 와 있다 그렇죠 동사 또는 전치사 뒤에 와 있다 동사 뒤에 있는 걸 보고 동사의 목적어라 그러고 전치사 뒤에 있는 녀석을 보고 전치사의 목적어라는데 어쨌든 다 목적어야 그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제공법이다 제기 제공법이다 다른 위치로 위치를 옮길 수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법을 고르라는 녀석이네요 좀 버벅거리는데 얘를 너무 많이 걸어놨나 오케이 메모리를 한번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크흑 아이고 걸리자 성능 80PU가 80 사라 쓸 일이 뭐가 있냐 니가 뭐야 넌 또 익스플로러가 다운됐다가 켜지는 모양이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요구도 했는데요 재기대명사를 다른 위치에 넣어도 보라고 했는데요 셋 다 넣어 다른 위치로 갈 수 있던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뭘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필요한건 영단계입니다 I am angry with myself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난 화가 난다 누구한테 난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om are you angry with whom are you angry with 이 무슨 뜻이야 넌 누구한테 화가 나냐 이 말해줘 whom are you angry with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제공법이고 재기적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치에 넣을 수 없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ou can finish the work yourself 하고 있죠 누가다 누가 누가 2번 누가다 you can finish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1대1 할 때 이거 끊어있게 표시해봐 할 때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가지 질문 중에 여섯가지 질문 중에 what 너가 끝낼 수 있다고 하고 있죠 무엇을 끝낼 수 있다 그 일을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가지 질문 중에 who 그렇죠 누구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얘기 하는거죠 됐습니까 너 혼자 병원 갔다 올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섯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how can i finish the work 제가 그 일을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뭐라고요 how can i finish the work 그랬더니 니가 직접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하우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야 아니야 명사일 리가 없죠 명사라면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된다 말하고 닳도록 얘기했어요 who wh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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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우에 대한 대답이면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둘 중에 뭐야? 어떤이야? 어떻게야? 그래서 얘는 무슨 사다? 부사죠. 부사면 무슨 적용법이고? 강조 적용법이고. 그러면 다른 위치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민철 다른 위치 놓고 읽어주세요. 그렇죠. You yourself can finish the work 할 수도 있다. 다른 위치 이미 알고 있었지? 그렇죠? You can finish the work yourself 또는 You yourself can finish. 네가 직접 마무리할 수 있어. 됐습니까? 난 분명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이해하는지 물어봤고 여러분들 다 안다 그랬어. 강조 적용법일 때 강조하고자 하는 말 뒤에 오거나 문장 끝에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다? 케이트 클린. what? her room. how? her cell. 됐습니까? 해석하면 케이트가 뭐 했다? 청소했답니다. what? 그녀의 방을 어떻게? 스스로 직접 케이트는 직접 그녀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스스로 그녀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 3살이라면 좀 특별한 일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고? 강조 적용법이고. 됐습니까? 왜 강조 적용법이다? 어찌 청소했다고? 스스로 했다고?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창문 닫아줄까, 청룡아? 네. 말해. 창문 닫아야 되겠으면. 오케이. 그래서 다른 위치. 채빈. 어디에 넣어도 된다? 넣어서 읽어주세요. 다른 위치 넣어서 읽어주세요. 오케이. 딱 맞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했죠. 강조 적용법일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니? 나는 물어봤고. 니들은 다 안다 했다고.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난 못 들었는데. 텔레파시로 말했나요? 아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못 들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뭐? 케이트? Herself, 클린드, 허르. 강조 적용법일 때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 바로 뒤에 넣거나 또는 문장의 끝에 넣을 수 있다 했죠. 하지만 제기 적용법일 때는 반드시 무슨어 자리에 있어야 된다?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된다.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동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여기 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 문제에 나올 일은 잘 없지만 여기에 어떤 수거가 보입니까?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가 보이죠? 누구누구에게 화내다? Be angry with 됐습니까? Be angry with 하면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 Be proud of 하면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눈만 크게 뜨지 말고 대답해야지 똑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오라 했다? 채빈이한테 물어보기로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다쳤다 라는 표현 영어로 완성하면 뭐가 되고 I hurt My self 가 되고 그러면 얘를 영어스럽게 다시 해석을 쓰면 나는 뭐했다? 다치게 했다. 누구를 나 자신을 이니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렇죠. 훔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얘야 쟤야 강이야. 쟤야 강이야. 쟤야 강이야. 그렇죠. 제기적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넌 누구를 다치게 했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넌 누구를 다치게 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훔 훔 훔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훔 did you hurt hurt의 3단 변신 다시 이제 96개 시험 쳐야 될 때가 왔죠 이제 다 까먹었으니까 자 hurt에 대해서 내가 일단 3단 변신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hurt의 3단 변신은 뭐다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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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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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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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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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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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를 보고 뭐라한다 AAA형 불규칙 변화라 했습니다 ABC형도 있고요 ABB형도 있고요 ABA형도 있고요 ABA형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민철 뭐가 떠오르나? ABA형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뭐가 떠오르나? 혹시 뭐 C로 시작하는 녀석 안 떠올라요? B로 또 시작하는 녀석도 있고 그래서 뭐 come came come 이게 ABA형이죠 come came come 그러면 뭐? become, became, become도 있죠 그쵸? 그쵸? 기억나시죠? 그쵸? 넌 시험 쳤지? 응 저기 있는 거 불규칙 동사 시험지 오케이 이거 다음 과가 뭔지 혹시 제목 미리 본 사람 있나요? 네 네 오 그렇지 시제지 됐습니까? 선생님 왜 장장님 계셨어요? 네?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하하하하 아하하 아하 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 아하 뭐하다? 다치다 라는 뜻도 있고 다치게 하다 다치게 만들다 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 그게 뭐 어쨌다가요 그러면 그럼 메이크는 만들다 라는 뜻도 있고 만들어지다 라는 뜻도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특이한 녀석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녀석 몇 명 더 있는데요 왜 체인지 같은 애도 그래요 체인지 같은 녀석 또 홀트 같아요 그러면 체인지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바뀌다 라는 뜻도 있고 이 두 번째 뜻의 특징은 무엇 무엇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치다 라는 뜻도 있고 무엇 무엇을 다치게 하다 라는 뜻도 있으면 그러면 얘는 뭐하다 라는 뜻도 있고 변하다 바뀌다 라는 뜻도 있고 무엇 무엇을 바꾸다 라는 뜻도 있다고요 바뀌게 하다 라는 뜻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하는 것도 때리는 것도 홀트고 맞는 것도 홀트고요 됐습니까? 그런 녀석이 체인지 같은 녀석도 있다 내가 이 말을 왜 했냐 이 표현은 I hurt myself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죠? I hurt 라고 해도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I hurt 이렇게는 잘 안 써요 I hurt myself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다쳤어요 라는 표현 I hurt myself I hurt myself 속에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가 지금 어딘가 아프다는 얘기인 거죠? 감기 걸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뭔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는 얘기를 I hurt 를 한 거죠 만약에 내가 감기 같은 거 걸렸으면 I hurt myself 라고 안 하고 I am sick 이렇게 표현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hurt myself 속에는 뭔가 병에 걸려서 아픈 게 아니고 어떤 사고 같은 것들 실수에 의해서 다쳤다는 얘기고 누구 잘못이다? 그렇죠?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내 실수로 내가 다쳤다 라는 표현이 뭐다? I hurt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우 드라큘라 백작님께서 나타나셨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는 무엇을 어떤 무엇을이 보이네요 어떤 무엇을 오케이 이거 길어져서 뒤로 왔겠죠 다 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 누가다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이러고 본 만난 적이 있죠 Who am I? 이러면서 시작했잖아 그치 누굴까요? 그쵸 I live a lot of bats I live with a lot of bats in my cold castle people's legs look very delicious to me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쳐다보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himself in the mirro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겠다 what does he look at 또는 whom does he look at 이죠 그쵸 누구를 쳐다보니 무엇을 쳐다보니 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look at whom does he look at 했더니 he looks at himself mirror 이 짓 왜 하고 있어 뭐야 이거 제기조기조 그래서 다른 위치를 옮길 수가 없다 됐습니까? whom does he look at 그 다음 인사했죠 인사 안했어요 누구랑 인사했어요 이번엔 누구랑 인사했어요 take care of 랑 인사했죠 그렇죠 take care of 랑 같은 친구들 그렇죠 누가 떠오릅니까 care for 또 오르겠죠 care take care of 또 뭐 look after look after careful take care of 뭐하다 몇 종 세트 돌보다 3종 세트 됐습니까? 오케이 9,990원에 머릿속에 넣어 가세요 샤프심 좀 달래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비교해서 알려줬던 녀석 누구지? I don't care about it I don't care about it 나 상관없어 네 맘대로 해 케어러봐 뭐하다 상관하다 신경쓰다 돌보다가 아니죠 나 아무 상관없어 I don't care about it 네 맘대로 해 I don't care about it Do it as your mind as you wish Do it as you wish I don't care about it 나 아무 상관없어 I don't care I don't care about it 상관없으니까 네 맘대로 해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3종 테스트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 care about 신경쓰다 상관하다 얘는 같은 녀석이 아니고 다른 뜻이란 말이야 네 아무 생각 없이 또 받아 적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3번 우리 말 잘라 이거 보면 누가 우리는 3번 아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뭐해야만 한다 돌봐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돌봐야만 합니다 We should take care of ourselve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m should you take care of 또는 Whom should we take care of 하면 되겠죠 우리는 누구를 보살펴야만 합니까 Whom should we take care of 스스로를 니 똥 니가 닦고 됐습니까 숙제 니가 좀 챙기고 됐습니까 할 일 좀 스스로 하고 됐습니까 반발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리지 말고 총 아 예 알겠습니다 너 근데 반발만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더만 전번에 네 내 그날 깜짝 놀랐다 이놈식이야 이게 다 아빠 때문이다 아 불교자 멋진 아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제다 강이다 제다 강이다 제기적 용법이고 그래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없다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목적어 Take care of 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 그 다음에 칼리라라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진짜 만들었다 직접 다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제시크 made What This blouse How Herself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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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질문은 뭐가 되겠다 우리말질문은 뭐가 되겠다 제시카는 이 블라우스를 어떻게 만들었니 그래서 영어로 만들면 How did 제시카 make this blous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ow how did 제시카 make this blouse 그래서 얘는 제다 강이다 강조정법이죠 그 말은 얘가 무슨사람말이고 부사람말이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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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략할 수 있다 없다라는 말 한번 해볼까요 있다 없다 자 전부다 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치자 한번 자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얘는 여기를 보세요 자 전부다 원래 3개는 생략할 수 없고 하나만 생략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자 얘가 없어졌어 그러면 뭐만 남았냐 난 다치게 했다 밖에 안 남았어 네 됐습니까 뭐가 없어졌냐 나 자신이 사라졌어 자 중요한 정보가 없어지는지 아닌지 보란 말이야 나 다치게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본다 이랍니다 그는 본다 누가 휙 지나갔다니까 뒤로 저 뒤로 누가 지금 계속 지나가는 거야 저 첫번째 애는 나는 다치게 했다 이러면서 지나갔고 그리고 두번째 애는 그는 본다 이러면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세번째 애는 뭐라 그래요 우린 돌봐야 돼 우린 신경 써줘야 돼 이러고 지나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라면서 지나가는 거야 제시카가 이 블라우스 만들었어 이러면서 지나갔어 됐습니까 자 막 쫓아가서 뭐라고 물어보고 싶은 애들 몇 명 세 명 세 명 그렇죠 누구를 다치게 했는데 누구를 보는데 무엇을 돌봐야 되는데 무엇을 보살펴야 되는데 누구를 보살펴야 되는데 공통점 전부다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m이나 what 그렇죠 그래서 무슨어다 얘들은 무슨어다 무슨어다 목적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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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칼딜하랍니다 누가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직접 무엇을 왜요 컴퓨터를 뭐한다 시제한다 시제는 오케이 다 생각해놨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무슨 시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죠 네 그렇죠 빨리 써 그 다음 이번 문장 아니 또 이거 뭐 말을 해야지 그제서야 고치는 놈도 아직도 있다 이번 문장도 칼딜하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오케이 어디에서 저 오케이 무엇을 다 보냈다 인데 가만 봤더니 이 부분 영어스럽게 다시 쓰면 그들은 파티에서 누구를 그들 자신을 뭐했다 즐겁게 했다 만들었다 이거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다 1번 은 마이 파더가 다 다 다 다 다 What? His computer Okay How? Himself My father fixes his computer Himself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번 누가다 데이가 인조이드 즐겁게 해줬대죠 Whom Themselves Where At the Party Where 또는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party Okay 요런것도 말해줘야 그제서야 쓰는 애들 아직도 있죠 기다려 이거 뭐 내가 쓸 때는 몰랐나요? 아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 이것도 답 안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게 있죠 1번하고 2번 중에 그쵸 오케이 그래서 준호야 그게 몇 번인데 2번이나 2번이나 2번 2번 어 그래 그러면 네가 물어봐봐 선생님 이것도 답 안됩니까 라고 물어볼 건 음 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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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dealing 헷지 어 굿 타임 어 굿 타임 에터 잘하는거에요. 오케이, 어때요? They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얌 어때요? 오케이. 요거라면 맞다해줄게. 됐습니까? 그쵸? 응? 아, 응. 네. they had a good time at the party라면 뭐 괜찮죠. 됐습니까 또 선생님 이것도 답 안 됩니까 할만한 거 또 있잖아 뭐가 있나요 자 일본이고 일본이고 이것도 답 안 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냐 뭐라구요 my father himself fixes his 컴퓨터 할 수 있다 됐습니까 himself의 위치가 my father himself fixes his 컴퓨터 할 수도 있다 왜 강조적 용법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의 4번도 마찬가지죠 c의 4번 어떻게 해도 3번 상관없다 제시카 herself made this blouse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제기적 용법과 강조 용법 구분이 됩니까 예 ok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입니다 ok 그래서 챕터 제목은 대명사 대명사인데 뭐는 빼고 한다 대명사 중에서 원래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무슨 대명 인칭 대명사 빼고 하죠 ok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i my me mine 이런건 안나옵니다 됐습니까 ok 대신에 삿대질 대명사랑 그쵸 부정한 짓을 저지른 대명사랑 그쵸 이런 부정한 놈이 아니구요 이 세상에 여러개 있는데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런거에 대명사 그게 부정이라 했구요 제기 대명사 있구요 비인칭 유어인 있고 뭐 그랬습니다 자 먼저 지시대명사 할건데요 지시대명사는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느낌상 가까이 있는 어떤 물체나 사람 또는 멀리 있는 물체나 사람 같은 것들을 손가락 하나로 가리킬 때 쓰는 거랑 손가락 여러 개로 가리킬 때 쓰는 걸 얘들은 또 쓸데없이 구분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 이사람 하고싶으면 뭐라그런다 thi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teacher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것 저사람은 뭐다 됐습니까 that is my teacher 딴 데로 돌아가자 됐습니까 that is my teacher that is my england teacher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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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딴 데로 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저 새끼 저게 우리 영어 선생이야 피해 피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 둘이는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he가 될 수도 있고 she도 될 수 있는데 주로 it이 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he든 she든 it 이든 전부 다 번수 단수 ok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these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여러 개는 those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day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복수다 자 그래서 대화 대화에서 대화 문제에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거 할 때 답하는 사람 묻는 사람 말고 대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걸 써야지 대답하는 사람 말 속에 this 나 that 같은 거 these 나 those 같은 거 들어있으면 안 되는게 원칙이라 그래서 원칙은 그렇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편법을 배우는 거야 원칙을 배우는 거야 원칙을 배우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제가 영화 보고 있었는데요 묻는 사람이 is this yours 라고 물었는데 대파는 사람이 yes this is mine 하던데요 ok ok 알았어 그래 됐습니까 그런 건 그냥 가능은 하지만 원칙은 어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내 모자래요 어디있는 몇 개 같은 느낌 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is is my cap 하면 되겠죠 this is my ca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자가 하나가 아닌가 봐요 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se are my caps 해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중 1들한테 시험 문제 내기 좋아하는 거 바로 요런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놓고 문장이 맞았게 틀렸게 됐습니까 자 그쯤 되면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좀 더 하고 갈까 자 그 밑에 거 이번엔 좀 멀리 있네요 자 그래서 저것은 너의 모자다 라는 표현은 that is your cap 하면 되겠죠 that is your ca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모자가 멀리 여러 개 있나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ose are your cap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 자 여기서 이제 얘들 이 네 녀석들에 대해서 한마디 할 건데 자 이 this is that 그 다음에 저 밑에 those까지 합쳐서 그쵸 이 녀석들은 지시 대명사입니까 지시 형용사입니까 라고 채빈이한테 물어봤어 어 그러면 너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쯤 그래서 얘는 뭐다 지시 대명사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만약에 this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시 대명사는 이제부터 너는 지시 대명사 못해 넌 지시 형용사만 할 거야 그쵸 이제 다 치자 그쵸 내가 방금 전에 뭐하라고 한거죠 this 나 that 나 these 나 those 뒤에 반드시 뭘 집어넣기로 했다라고 땅땅땅 했다 치는 거야 명사를 집어넣어야만 한다라고 땅땅땅 한거죠 지금부터 this 나 that 나 these 나 those가 뭐만 하기로 한다 지시 형용사만 시키겠다 그러면 주노 벌써 답 생각해놨지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다 this is mine 뭐라고 아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요게 요거는 이제 지시 대명사였는데 요거는 지시 형용사가 된거죠 그쵸 오케이 이거는 이 이란 뜻이에요 이것 이란 뜻이에요 this is my 캡 할 때 이것 이란 뜻이죠 내가 지금부터 얘한테 이 이란 뜻만 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this is mine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젠 뭐로 바뀌었다 지시 형용사로 바뀌었겠죠 어떤 모자가 내꺼라고 이 모자가 내꺼라고 왜 절반만 알고 있니 그니까 나머지는 쭉 됐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these are my caps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다 그렇죠 그렇죠 these caps are mine 하고 같은 뜻이겠죠 그럼 다음에는 얘는 뭐하고 같은 뜻이죠 that cap is yours 그 다음에 얘는 those caps are yours 계속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에 소유자가 상대방인지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this is your cap this is your cap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 모자가 맞으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일부러 막 틀리게 쓰겠죠 yes this is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yes 그렇죠 대답할 때는 반드시 무슨 대명사 써라 인칭 대명사 써라 yes it is my cap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묻는 사람 말 속에 cap이 있으니까 yes it is mine 만약에 내 것이 아니라면 no it isn't min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캠이 어디 날아가고 없네 오케이 메모리 리그인가 메모리가 어디서 세고 있나 메모리가 세고 있겠지 뭐 껐다가 잠깐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가 파일이 삭제됐어요 아 파일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메모리가 어떻게 됐어요 파일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프로그램을 여러 개 열었다가 여러 개 닫으면 좀 그런 일이 있어 오케이 그 다음 대속해서 이것들은 너의 펜이니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펜이 있는데 그것의 소유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뭐가 사용될 예정이냐 하면 디즈가 사용될 예정이죠 디즈는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다 are these your pen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안 됩니까? 왜요?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된다 are these your pens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니네 학교 영어 선생님들 얼마나 쪼잘하는 인간들인지 알아? 이렇게 해놓고 니들 보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본다니까 됐습니까? 얼마나 쫌생이들인데 아 그 s 하나 있고 없고 뭔 차이라고 맞지? 아 인간들 정말 나빠 그치? 선생님도 인간이신데 내가 그런 거 제일 잘 압니다 나? 난 꼰대는 아니에요 항상 참신한 새로운 방법 꼰대들은 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저는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 방법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 틀리게 만들어서 집에 옥장판을 내가 이제 여러분 한 10년 뒤에 뭐 한다고 그랬어? 한 10년이나 한 15년 뒤에 찾아간다고 그랬지? 네 뭐 들고 옥장판 들고 어? 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아니라 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거 같은데 어? 니네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해? 네 니네 학교 선생님도 옥장판 봐라? 아니요 우와 우와 장사 되게 많네 맞나?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팬의 소유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맞다면 뭐라고 한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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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mine 하면 되겠고요 내 것이 아니라면 no they are mine 알겠습니까? 오케이 물론 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추격도 가능하죠 no they are not 이렇게 추격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no they aren't 할 수도 있고 no they are not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 it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뭐 it이 있는데 이 간단한 it인데 얘가 번호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하고 5번은 중2 중3 때 배울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it은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씩 쓰면 얘가 쌍따옴표 이렇게 하고 뭐라고 쓸 거 같아 일본은 그 것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문부적으로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it은 it's cold 할까? 생각보다 갑자기 약간 그렇죠? 여러분들 옷차림도 전부 위에 하나씩 다 걸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s cold 된다 안 된다 왜 뭐 말하고 있어서 날씨 그래서 이번에 쓰고 이렇게 계획서 표시하면 되겠죠 춥다 it's cold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비교하면 얘랑 유리 비교하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I like it 1번일 때 1번일 때 I like it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나한테 가까이 있는 느낌이면 I like it 대신에 I like this 할 수 할 수 있다 좀 멀리 있는 느낌이라면 I like that 할 수도 있다고요 얘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느낌에 따라서 This나 That으로 This나 또는 That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다만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안 되고요 됐습니까? 대답할 때는 반드시 안 만기려봤자 하라고 했죠 Are these your books? Yes, these are 하면 안 되고 됐습니까? 그쵸? 그쵸? Is that your book? 그쵸? Is that your book? Yes, this is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반드시 it 하라고 했고 그건 2칭 대명사라 했고요 그거 말고 자 그 다음에 3번 it It's easy to do it 의 뜻이 뭐라 했더라? 오케이 쉽다 그거 하는 것은 그래서 얘 제목이 뭐였더라? 가주어 그렇죠 가주어라 그랬죠 그럼 얘들 둘이 또 공통점이 있네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 it의 공통점은 뭐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It's cold 그것은 차갑다가 아니고 춥다 It's easy 그것은 쉽다가 아니고 It's easy 쉽다 뭐가 쉬운데 To do it 그거 하는 거 네 가지 뜻 중에 첫 번째 뜻이겠죠 그거 하는 것은 쉬워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it입니다 비인칭 주어 it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춥다 It's cold 여덟시다 It's eight o'clock 봄이다 It's spring 아 미안 봄이다고 했는데요 나 그 다음에 4월 24일이다 It's April 24th 안 되겠죠 4월 24일이라고 It's April 24th 그 다음에 화요일이다 It's Tuesday 오늘 월요일이구나 It's Monday 그 다음에 멀다 It's far 그쵸 가깝다 그치 It's near 복습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겠죠 그 다음에 한 명밖에 없어 It's far It's near It's far 멀다 It's near 가깝다 Near How do you say? Near 강아 가까운 Fural 이 It's 어디에 오는 걸요? 모델 이 두 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둡다 it's dark. 밝다 it's b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 봤더니 오늘 비가 내리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형용사 쓸까? 동사 쓸까? 동사 쓸래요? 그러면 it rains today. 그럼 비 내리는 을 쓰면 되겠네. 비 내리는 중이라도 되겠죠. rain의 뜻은 비이란 뜻도 있지만 비 내리다란 뜻도 있죠. 그럼 여기에 하다시로 쓰였으니까 그 속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다. 더듬으면 되겠고 rain의 뜻은 뭐다. 비 내리는 비오는 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데 쓰는 비 동사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today가 계속 나오는데 today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이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딨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비인칭 주어라서 해석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날씨가 날씨 묻고 답하기 이제 그거 해야지. 그거 할 전에 됐죠. 그래서 what's the weather today 하고 같은 말이 뭐다? what is the weather today 하고 같은 말이 뭐다? 진짜 아는거지? 아니요. 어. what's the weather like? OK. like의 원래 위치는 여기 냈습니다. like what이 뭣같은? 이란 질문이라고요. like what is the weather? 날씨가 뭣같니? like what is the weather인데. like가 여기 있는 것은 여섯가지 질문이 앞에 있는게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 날씨가 개같다. it's like a dog. like a dog. 개같은 날씨야. 됐습니까? OK. 천사같은 날씨야. it's like an angel.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8시 정각이니까 뭐라 그래요? it's 8 o'clock. it's 8 o'clock. 됐습니까? OK. 시간 묻고 답하기. what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t's. 그것은 이란 뜻이 아니다. OK. 그 다음에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now도 있나요? 여러분 책은? 네. OK. 그랬더니 여름이다 이러고 있죠? 네. 그래서 it's summer now 됐습니까? 지금 무슨 계절이야? it's summer now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이제 요일 묻는 거야? 날짜 묻는 거야? 날짜. 날짜 묻는 건 뭐라고요? what day is it today? 오. 청룡.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이란 말로 올 수도 있겠죠.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오늘은 9월 23일이다. it's? 잠시만요. 올.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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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오늘은 이란 말로 올 수도 있겠죠. it's september 23일 today. 됐습니까? 이거와 같이 날씨, 계절, 시간. 됐습니까? 날짜. 날짜. 이제 뭐 물어볼 차례. 딱 요일 물을 차례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그렇죠.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좋아. 그랬더니 화요일인가요? 아, 월요일이에요? 오늘이네. 그래서 월요일이다. it's. it's Monday. it's Monday. 오늘은. 됐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나 머니? 잠시만요. 어디갔어? 얼마나? 얼마나 추운지도 물어보고 얼마나 늙었는지도 물어볼 줄 알면서 얼마나 먼지는 못 물어봐? How old? How far is it? How far is it? 됐습니까?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7... 됐습니까? 여기다가 다른 말 끼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부터 구미여까지란 말 넣어볼까요? 여기부터 거기까지 해볼까요? 여기부터 거기까지란 말 넣어보시면 How far is i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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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저기까지 to... there. yeah.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re. 뭐 여기에서 구미에서 서울까지 해볼까? 구미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머니? 되게 많이 머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되게 많이 머죠. 구미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머니?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다? How far is it? from... 구미 to... How far is it? from... 구미 to... 서울. from... A to... B를 써먹으면 되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됐습니까? How far is it? from... 구미 to...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7km밖에 안돼. 그래서... It's... It's... 7km. It's 7km. It's 7km. It's 7km. 됐습니까? KM는... KD의 단위죠. 네. 단위는 셀 수... 있어요. 있다. 달러는 뭘 세는 단위야? 돈. 돈. 어느 나라 돈. 미국. 미국 돈 세는 단위죠. 그래서... 4달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4$. 4$. 4$. 이렇게 얘기하죠. 4$. 4$ 이러면 안 주겠죠. 4$. 4$. 4$. 4$. 4$. 4$. OK. 그 다음... 바깥은... 화나냐고 묻고 있죠. 누가... 다... 이런 순간 망하죠.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바깥은 화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Is it... Is it... Is it... Bright... Where? outside. Is it bright outside? 하면 되겠죠. Is it bright outside? Is it bright outside? 그래서 지금 이제 8시 10분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다? No. No. It isn't. It isn't. It isn't. It is... It is dark. It is dark. 아이고 드라크가 됐네. 드라크가 됐네. 드라크가 됐네. 드라크가 됐네. 드라크가 됐네. No. It is dark outside.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무슨 표현이라 했더라 이거. 명암. 명암. 됐습니까? 밝을 명자에 어두울 함자. 명암 묻고 답하기. 명암. 명암 아니야. 네임 카드 비즈니스 카드 아니야. 명암. 됐습니까? 밝고 어둠을 표현할 때도 그것은 화나니가 아니고 그냥 화나니. 그것은 어둡다가 아니고 그냥 어둡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잇이 있고. 그래서 No. This is dark.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이 자리에 올놈은... 무슨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주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주어를... 여기에 사람을 모집합니다. 자. 사람 모집해요. 자격 조건. 무슨어 할 수 있을 것? 주어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 뜻이 없으니까 뭔가 거창한 단어라 해야 돼. 아주 짧고 간단한 단어라 해야 돼. 아주 짧고 간단한 단어라 해야 돼. 주어를 할 수 있고 아주 짧고 간단한 거 하나 생각났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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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얘는 좀 거창하다. 길이는 짧지만 뜻이 거창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너는 안 되겠다. 게다가 너가 오면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다. 아이가 면접 보러 왔는데 너는 안 되겠어. 짧은 건 좋은데. 탈락. 탈락.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 잇. 잇이 들어왔어. 모드. 그렇습니까? 뭐 너 정도는 괜찮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 합격. 너 이제부터 뭐도 할 수 있다? 비인칭 주어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는 부정한 짓을 저지른 대명사들이죠?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낫이 들어있는 거죠? 낫. 아니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 그랬어. 말하고 딸토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되겠죠. 앞에 나온 셀 수 있는 명사와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앞에 나온 명사와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건 뭐였더라? 어. 네. 어. 네. 이런 거나 이런 거죠. 얘들이 동일한 걸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거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북이 되는 거야 더북이 되는 거야? 더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북스가 되는 거야 더북스가 되는 거야? 네. 얘들은 다 뭐 붙는 애들이다? 더가 붙는 애들이고 더 붙이는 이유 몇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네. 네. 그럼 여기 가르쳐 줬잖아. 누가 좋아하네. 알아서 그러면 5 플러스 원이라고 할게. 덜을 붙이는 이유 몇 가지? 다섯 가지 플러스 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좀 이따 문제 풀어볼 때 바로 문제 안 풀고 덜을 붙여야 될 놈인지 안 붙여야 될 놈인지 얘기하고 나서 문제 풀이 합시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나오는 녀석은 지금 뭐랑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나온 건 원이랑 원스죠 그럼 얘는 어북이야 더북이야 얘는 어북인 거고 얘는 북스야 더북스야 됐습니까 이런 애들이 원이나 원스가 되고 얘를 보고 어떨 때 쓰는 거다 종류만 갖고 거기 여러분들 책에는 같은 종류의 것을 가리킬 때라고 돼 있는데 나는 말을 첨가해놨어 그렇죠 이 말 첨가해놨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봤죠 그렇죠 필요하면 써놓으세요 이 말 없잖아 이 내 책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쓰면 복수명사의 경우에는 뭐로 쓴다 원스로 쓴다 됐습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쓰니까 그래서 뭐를 못 쓴다 더 를 못 쓴다 지금 여기에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란 말은 더 를 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였더라 아까 개다 아까 개가 아니다 아까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it이나 day를 여기에 쓰지 못하고 대신에 원이나 원스를 쓴다 됐습니까 여기에 나온 애들은 아까 개가 아닌 애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손목시계가 필요한데 너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니 너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니 이런 표현을 보고 뭐하기라 그럽니까 부탁하기 또는 요청하기라 하면 되겠죠 리퀘스트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다 I need I need What What 상대방에게 시계가 필요하다고 몇 번째 얘기하는 순간 처음 처음으로 얘기하는 순간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A에게 B를 빌려주다 이거 통째로 이제 슬슬 익히면 되겠죠 A에게 B를 빌려주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A에게 B를 빌려주다 하면 1, 2, 2, 2, 3 A 그러면 좋다 A에게 B를 주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요 주다 A에게 B를 빌려준다 A에게 B를 빌려준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A give A give A give A give A give A가 주는 거야 A가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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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A가 주지 A에게 B를 빌려준다 라는 표현은 어떤 구조를 하면 된다 Give A give A gives me chocolate 赤 누구에게 B에게 무엇을 초콜릿을 어떻습니까 끼 ak. krijgen A A A에게 B를 주다 여기다가 자꾸 뭐를 집어넣으라 하시는데 여기에 올롰면 주는 행동을 하는 녀석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ak. Boulder A에게 B를 주다가 give A에게 B를 빌려준다는 뭘까요 책을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누구에게 무엇을 하나를 누가 뭐 해줄 수 있겠니 너는 빌려줄 수 있겠니 이러고 있죠 얘는 붙어 있겠죠 묻는 말 구조로 바뀌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 자리에 me를 넣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 watch를 넣으란 말이야 the watch를 넣으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완성시켜 봅시다 저거 왜 필려줄 수에요 네? 필려줄 수인데요 예 빌려로 보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왜 계속 저 나쁜 사람만 보여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죠 눈이 정확한 사람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누관이 누관이 네 모든 italianis ämän 아이돌 한 번 찾아났다 우aneously as 둘 다 올 수 있어요 둘 다 올 수 있죠 그렇죠? I need to watch Can you lend me to watch it? 이거 맞춰야 돼 Can you lend me to watch it? Can you lend me to watch it? 야! Can you lend me to watch it? 야! Can you lend me to watch it? 야! Can you lend me to watch it?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다? 왜 연생되려? 뭐 폰이라도 내나? 폰이라도 내나? 없어요 Can you lend me to watch it?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들어갈 때 느낍니다? 더가 들어왔을 때 Can you lend me to watch it? 뭘 빌려달라고 허락받는 거야 자 그거 내놔 그거 내놔 됐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하는 느낌이다 이거 삥 뜬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한다 혹시 남는 거 하나 있으면 아무 거라도 하나 빌려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Can you lend me to watch it? Can you lend me to watch it? Can you lend me to watch it? 어 뭐야? 그렇죠 애채빈 이제 학교에서 삥 뜯으러 다닌다 조심해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원 그렇죠 만약에 더 왓치였으면 뭐가 돼야 돼? 더 왓치면요? 더 왓치였으면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잇 잇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I need a watch Can you lend me one?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하나 빌려달라는 거지 뭔가 콕 집어서 야 그거 내놔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어 왓치고 어 왓치기 때문에 뭐다? 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영어로 합시다 그렇죠 누가다 I가 have what red red glove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누가다 she가 she가 want she wants the gloves the same gloves same gloves she wants the gloves the same gloves the same gloves gloves same gloves 자 그러면 그녀가 내 걸 뺏겠단 얘기야 아니면 동일한 것을 가져가겠단 얘기인 거야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장갑을 사고 싶어 한단 얘기야 동일한 것 그래서 she wants the same wants 그렇죠 됐습니까? she wants the same ones 같은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책이랑 뭐 좀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도 트집 잡겠구나 아 둘이 자 묻고 둘이서 대화합니다 이번에 됐습니까? 누구하니 영어로 해주세요 누구하니 영어로 해주세요 누구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Oh dress Do you like Oh dress 오케이 여기에 더 를 쓴 이유는 뭘까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아까 다섯 가지 그렇죠 너할 날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뭔가 둘이 같이 같은 드레스를 쳐다보고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Yes I like 한 다음에 어 드레스야 더 드레스야 더 드레스죠 그러니까 Yes I like 더 드레스니까 I like It It 동일한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드레스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똑같은 동일한 것이 마음에 든다니까 I like it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제기대명사 여기는 안했지만 오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하면 되죠 뭐 어렵든가요? 오케이 지금 바로바로 하면 되죠 뭐 여기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워크북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됐습니까? 14페이지 네 그래서 문제풀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시대명사 네 됐습니까? 빈칸 채굴을 합니다 왜 준호가 졸린 것 같은가 알맞은 건 넣어서 읽어주세요 네 찾으셨나요? 네 찾았어요 할머니 길이셨다 I like that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은지 얘기해 주시고 만약 같은 의견이라면 내가 질문하는 사람은 왜 그래야 되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됐습니까? 네 네 야 뭐야 본교재 문제 풀면 여기 해야 된다 했어 놔두라 했어 해야 된다 했어요 이거 언제쯤 정착될까 아니 아니 넌 좀 그러니까 애들한테 욕 먹는 거야 밉상이라고 밉상 조용히 있어 자식아 너 잘하는 거 알아 그래 내가 칭찬하고 있잖아 마음속으로 응 알겠니 준호야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뭐야 너 탁탁탁탁 할 거 잘하는 거 아니 너 직장생활 잘할 거 알아 딱 보여 직장 가면 막 직장 상사들이 우리 준호 눈치 막 빠르고 빠릿빠릿하나 뭐 막 엉덩이 열심히 두드려 줄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원래 뚫레 한 놈들 몇 명 있어 여기 보면 뭐지 여긴 어디 난 누구 여긴 뭐하는 자리야 여기서 막 뭐 먹어야 되는데 막 노래 부르고 있고 노래 부르러 가갖고 막 먹고 있고 막 이런다니까 날 배고프다 자 다음 시간까지 다 완료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워크북 파트 이걸 왜 안 해? 다음번에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자 시제로 넘어갑니다 잠이 안 했으면 뭐를 하지 자 그래서 챕터 파이브 입니다 제목은 시제 시제 텐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텐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제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은 바로 뭐다 땅콩이 땅콩이 아 그래요? 일단 이거겠죠 일단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 있다 없다 없다 끝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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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이 녀석의 이름은 뭐다? 타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영어를 쓰는 놈들은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기준점을 하나 잡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 그런다? 프레젠트라 그러죠 네 됐습니까? 현재죠 현재 프레젠트 됐습니다 됐습니까? 프레젠트 선물이 선물 아니에요 예 선물도 맞고요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프레젠트 됐습니까? 선물이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된다 여기가 뭐가 된다? 패스트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된다? 이게 미래 퓨처가 되죠 퓨처 이게 기본 3시제입니다 기본 3시제 프레젠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흘러간 패스트와 앞으로 다가올 퓨처 기본 3시제고요 3시제고요 자 예? 예 다 그려볼까 시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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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저거 진짜 싫어요 꼴보기가 싫어요 꼴보기가 싫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아우 다 못 그리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에 아직 현재 완료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나 아직 배울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기본 시제 이거 단순 이걸 보고 단순 현재라고 합니다 얘는 단순 과거고요 얘는 단순 미래라겠죠 단순 3시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겠다 학교에서 배웠죠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하세요 용어가 정확히 아닙니다 현재 진행 시제 오케이 그리고 이런 느낌의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러겠다 그러면 과거 진행형 시제 과거 진행형 시제 현재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러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시제 미래진행형 시제겠죠 미래진행형 시제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 예상하는 예상 해석하면 뭐 미래 뭔가 어떤 문장은 미래진행으로 표현을 했어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I will be sleeping at this time tomorrow tomorrow I will be sleeping at this time tomorrow 이게 바로 무슨 시제라고 한다 미래진행형 시제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I will be sleeping at this time tomorrow 네 뭐 I am sleeping at this time tomorrow 미래에 뭐랄지 계속하네 그러면 이거 어렵지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 신기다 신기하다 이거 I am sleeping 이거 무슨 소리야 저게 뭔 말이야 준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준호가 서서 막 막 이러면서 내가 준호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준호가 뭐라 그래 I am sleeping 나는 자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나는 자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까 자 I am sleeping이 나는 자는 중이라면 I will be sleeping은 무슨 뜻일 것 같아 뭐라고 그렇죠 난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겠지 뭐 나는 자고 있는 중일 거야 I will be sleeping 언제 At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쯤 나 이 시간쯤이면 자고 있는 중일 거야 이런 걸 보고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일찍도 안 돼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미래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 아직 8시인데 8시인데 뭐 피곤한 일이 있었겠지 오늘 오늘 시험 끝났겠지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겠지 네 동참이면 그럴 수 있어 그렇습니까 네 과거 측에 지금 과거 시간이 좋은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I was sleeping 무슨 뜻일까 나 잤었어 이 시간에 어제 자는 중 우리끼리 약속 우리 문법식은 그렇죠 나는 자는 중이었다 겠죠 난 자고 있는 중이었어 I was sleeping 야 너 아까 저라 왜 안 받았어 I was sleeping 난 자는 중이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겠다 I was sleeping 보고는 과거 진행형 시제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근데 요거는 안합니다 왜요 왜 안하게 지난번에 했어요 이건 챕터1과 챕터2에서 다뤘죠 챕터1 제목이 뭐였어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그렇죠 챕터1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2에서도 현재 시제 다뤘죠 챕터2 제목이 뭐였어 동사 일반 동사였죠 누가 다 만드는 누가 다 만드는 몇가지 방법 세가지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뭐하고 뭐하고 뭐 비동사하고 하다씨라서 두가 들어있거나 더드가 들어있거나 디드가 들어있는거 그 다음에 세번째 녀석이 뭐 들어있는 경우 양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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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사 들어있는 경운데 그중에 비동사의 현재 시제는 뭐 들어있는거 챕터1에서 시컨봤어 들어있는거 시컨봤죠 챕터2에서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중에서 뭐야 두야 더드야 그는 좋아한다 히 라이크스 그는 안좋아한다 히 더증트 라이크 챕터2에서 했었죠 그래서 현재 시제는 그 때 다 배웠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때 해야될 남아있는 시제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랑 현재 진행형 시제, 과거 진행형 시제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요? 자 챕터 7 제목이 뭐냐 하면 조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그동안 뭐라고 했던 애? 양념시라고 했던 애 중에서 미래 양념이 뭐였더라? 미래 양념. 좀 윌.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윌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는 언제 배울 예정이다? 조동사 하면서 미래 시제 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 시제도 시젠데 얘는 조동사 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이미 다 끝났고요. am, is, are, not, do, not, does 들어있는 거 다 했고요. 남아있는 건 뭐 들어있는 거? was나 war 또는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는 거? teed 들어있는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 단순 과거 시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에서는 뭔 얘기할 거냐? 뭐뭐하다에다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뭐하고 뭐, 뭐뭐하는 중인 하고 뭐뭐하는 것 중에서 뭐뭐하는 중인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다 그랬어? 어떤 시합에 뭐 붙이면 b 동사 붙이면 뭐뭐하는 중이다가 되겠지? 근데 그게 am, is, are, I am running 하면 언제 진행형? 그러면 얘를 과거 진행형 만들고 싶으면 I was running 하면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이었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워드는 좀 이따 얘기할 거에요. 오늘 얘기할 거야. 워드는 am과 is의 과거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챕터, 아, 포커스 21입니다. b 동사의 과거형이래요. b 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준호? b 동사의 원형은 b죠. 이거 모르면 내가 구사해주려고 그랬는데. 원형은 b죠. 근데 얘가 현재 시절을 만나면 몇 가지 형태가 돼? 뭐뭐뭐? am, is, are가 되죠. 근데 am, is의 과거형은 뭐다? was겠죠. 그 다음에 r의 과거형은 뭐다? were. 됐습니까? 이 녀석을 포커스 was와 were를 주로 focus 21에서 만날 예정이고요. 21.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 그러니까 focus 22는 b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물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뭐 만날 예정이고요. wasn't도 만나겠죠? 네. 또 뭐도 만나겠어? weren't도 만나겠죠? 발음은 weren't입니다. wasn't, weren't. wasn't는 뭐를 줄여 쓴 거다? wasn't not. weren't는 were not. 그 다음에 의문물에서는 she was를 만나겠어? was she를 만나겠어? was she. ok. 됐습니까? you were 만나겠어? were you 만나겠어? were you. were you. 만나겠죠? 물음표 붙이고 싶은 거. 자 여기까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뭐일 때 과거 시제 b 동사일 때 과거 시제를 여기서 다룹니다. 그 다음 focus 23부터는 일반 동사 라 했으니까 일반 동사의 과거랑 이라 했으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몇 번째인데 두 번째인데 두 나 더즈가 들어있으면 무슨 시제니까? 함제. 그래서 뭐 들어있는 경우? 디드. 디드가 들어있는 경우인데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변화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외운 사람들이잖아. 그치? 아니요. 됐습니까? ok. put. teach. catch. 그렇죠. 축축축축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죠.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남아서 다시 또 시험 통과할 때까지 서른 문제 계속 시험 치겠죠. 됐습니까? 미리미리 해놓으면 되죠. 학교에서 이거 배우고 있죠? 아직 아닌가? 지금 진행형 시제하나요? 저희 지금 조동사하고 있어요. 아 조동사하고 있습니까? 빨리 왔어. 자 그 다음 그 규칙. 디드가 들어갔을 때 비짓 같은 녀석들이 규칙 변화입니다. 비짓에 디드로 가면 뭐가 된다? 비짓에 디드가 되죠. 그래서 이디를 붙이거나 이가 이미 있는 동사에 디만 붙이는 것들을 보고 무슨 변화라고 한다? 규칙 변화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몇 개? 96개. 됐습니까? 왜 오셨죠?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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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 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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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시소신. 그렇죠? 시소신. 삼. 사. 삥. 주.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죠 그쵸?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teach tot tot teach tot tot 뭐 다 알고 있죠? sing은 알아 아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동사의 과거형의 아 뭐야 부정문 부정문은 나는 갔었다 i wen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니까 나는 안 갔었다 하고 싶으면 i didn't go 이거 하겠죠 됐습니까? 이게 일반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이겠죠 그 다음에 의문문은 너는 봤었다 너는 봤었다 you saw 넌 봤었니 did you see 이거 배우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였다 단순 과거시제 비 동사일 때랑 일반 동사일 때 여기서 끝났어 그 다음에 포커스 27 부터는 무슨 시제 뭐뭐하는 중이다 시제를 하겠죠 뭐뭐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합계에서 다 배웠죠? 네 2과에서 다 배우셨죠? 아 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27에서 뭐하는 방법 ing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ing를 고에다 ing 붙이면 어우 되게 쉬운데 그럼 make에 ing 붙이면 아 이건 어차피 소리 안 나니까 음 그러면 되겠구나 예 야 lie die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 lie die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 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도 있고 과거 진행형도 있대요 자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해석되겠다 현재 진행형은 뭐뭐하는 중이달까 뭐뭐했었달까 뭐뭐한달까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하는 중이달까 중이다 중이다 그러면 과거 진행형은 어떻게 해석할까 뭐뭐했었는 뭐뭐하는 중이었어 뭐뭐했었다 그건 단순과거겠지 아 중이었다 오케이 얘는 우리말 과거 진행형은 뭐뭐하는 중이었다 중이었어요 현재 진행형은 뭐뭐하는 중이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고 또는 묻고 싶은데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야 되는 표현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모일 때 not 집어넣는 방법과 묻고 싶은 방법 묻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이거 진행형 시즌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번 그래서 1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B 동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난 노래하는 중이다 나는 노래하는 중이다 나는 노래하는 중이 아니다 I am singing I am not singing are you singing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진행형 시즈는 뭐 여러분도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진행형 시즈에서 어려운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르치기도 좀 까다롭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예 그건 나오겠죠 진행형으로 예? 여기서 안 나와요 나오고 있다고 여기서 나옵니다 좀 이따가 뭐 할 거니까 마음은 그냥 뭐 배울 때 열심히 복습이나 하세요 가까운 먼 하듯이 됐습니까 자 먼저 시제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라 뭐라 양복 입고 말씀하셨는데 양복 입고 말하기 전에 됐습니까 슬리퍼에 슬리퍼에 그냥 트레이닝 입고 설명하겠습니다 뭔데 저 누가 잔데 여기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 행동을 하는 시점을 여기 찍을 건지 여기 찍을 건지 여기 찍을 건지 요런 느낌인지 요런 느낌인지 요런 느낌인지 중2 때 배우게 될 요런 느낌인지 를 어느 부분이 표현한다 이 부분 됐습니까 이 부분이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라고 한다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하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나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어제는 좀 피곤해서 8시에 일어났어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내일은 다시 6시에 일어날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야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너 어디서 뭐하고 있는 중이야 영어 학원 왔잖아 영어 수업 하는 중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야 너 아까 3시에 뭐하고 있었어 이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걸 보고 여기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 누가다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여기 찍을 건지 여기 찍을 건지 여기인지 이런 느낌인지 이런 느낌인지 이런 느낌인지 결정되는 걸 보고 시제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합니다 동사는 이 부분은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뭐 나는 먹는다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이다 얘기하니까 동작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행복하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준호는 피곤하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동작이 이 화살표 위에 어디에 쿡 찍히는 느낌 쿡 쿡 찍히는 느낌이냐를 나타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리와 같이 동사가 어떻게 생겼냐의 형태를 보고 텐스라고 얘기하고 시제라고 얘기하고 시제는 뭐를 통해서 드러낸다 뭐뭐 하다라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표현했는가 를 보고 I GO 하면 무슨 시제인거야 I GO 이렇게 하면 나 가요 그렇죠 I AM GOING 하면 어? 나는 가는 중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I WAS GOING 하면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할래 영어로 I GO, I AM GOING, I WENT 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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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GOING 이라고요 M의 과거가 WAS라 했으니까 I WAS GOING을 양복 입고 얘기해봐 I WAS GOING을 양복 입고 얘기하면 무슨 시제다 I WAS GOING 어 양복 입고 무슨 시제라 그럴래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고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고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고요 I AM GOING I AM GOING I AM GOING 양복 입고 무슨 시제다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I GO I GO I GO I GO 단순, 현재 시제 아 단순 꼭 붙여야돼요 네 I WENT I WENT I WENT 단순 과거 단순 과거 I WILL GO I WILL GO 단순 미래시제 단순 미래시제 됐습니까 단순 미래시제 근데 I WILL GO 말고 조금 계획되어 있는 느낌일 때 얘기하는 것도 내가 가르쳐줬죠 네 아 뭐였지 뭐였을까요 이렇게 나타내면 동사의 형태를 영어의 단순 시제 세 가지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세 가지씩 읽었고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 세 가지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그리고 완료 시제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정도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하여튼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됐습니까? 있으며 이 챕터에서는 단순 과거 시제와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시제를 살펴볼 건데 현재 시제는 왜 안 한다고? 현재 시제는 왜 안 한다고? 이런 걸 다 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goes 하면 안 되고 he goes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딸토록 배웠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my father fix 하고 있다니까 아잉 또 my father fix 라고 하는 놈들한테 뭐라 그래 뭐라 그럴까? 진짜 이놈의 새끼야! my father fix his computer 그렇죠? himself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준호야? 아까 너 혹시 이렇게 고치지 않았냐? 저는 아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과거 시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나는가? 과거 시제는 어떤 느낌이다? 기준이 현재를 기준으로 여기에 어떤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단순 시제는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과거 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할 때 과거 시제는 동사를 사용해서 하는데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얘는 왜 빠졌을까? 얘는 언제 배울 거라고? 예 조동사 파트에서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라고요 예? 아 내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5 하고 나서 7 할 거야 예? 옅습니까? 오케이 미리 준비해놨어요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옅습니까? 자 그래서 B 동사 과거형은 was가 있대요 was was는 뭐 또는 뭐의 과거형이다 am 또는 is 내가 현재 행복하면 뭐라 그러는데 I am happy 그녀가 현재 행복하면 she is happy라고 했겠죠 근데 행복했던 시절이 지나가버렸어 I was happy she was happy 그렇죠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끝났고 중학생 됐으니까 그때가 참 좋았죠 지나고 보면 늘 그렇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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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여러분들 대학가서 대학가서 아우 고등학생 때 좀 열심히 할 걸 이러지 마시고요 그쵸? 저거도 이렇게 가자 아니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re는 뭐의 과거형이다? were는 are의 과거형이니까 네가 현재 배가 고프면 뭐라고 할 텐데 you are hungry 라고 할 건데 밥 먹었어 이제 배 불러 배고픈 거 과거가 돼 버렸어 you were hungry 하면 네가 배 고팠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너 배고팠었니? were you hungry? were you hungry?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아팠었다 I was si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바빴었다 you were busy you were busy you were busy 이 대답 듣고 싶어? 너 어땠니? 너 어땠니? how were you? 하면 되겠죠 이 대답이 낫겠네 미안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었다 how were you? how were you?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how were you? I was sick 너 어땠어? how were you? 현재 어떤지 궁금하면 how are you? 과거에 어땠었는지 궁금하면 how were you? w-e-r-e how were you? how were you? I was sick 자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동사일 때 과거시제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때 규칙 변화는 동사원형에다가 AD를 붙이면 되는데 동사원형이 이미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는 경우에 D만 붙이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만약에 현재 야구를 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뭐였을 텐데 he? play play he play baseball 언제까지 이럴래? he plays baseball 이었을 텐데 과거에 야구를 했었으니까 뭐라고 묻는다 아니 뭐라고 표현한다 he played baseball 됐습니까? play 했듯이 놀다 또는 뒤에 운동 종목이 오면 어떤 운동으로 하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동사니까 안에 DED가 들어가면 규칙 변화한다 그럼 baseba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 뜻은 뭐가 될 거고 그는 뭐를 했었니 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id he play 이겠죠 그는 어떤 운동을 했었니 what did he play 라고 했더니 대답이 he played baseball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었다 he played the piano he played the piano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들은 무엇을 피자를 뭐 했었다 먹었었다 그들은 먹었었다 데이 에이트 무엇을 피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음식을 먹었었는지 물어볼거야 무슨 음식 그렇죠 영어로 무슨 음식이 뭐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at what food did they eat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음식 그들은 어떤 음식 먹었니 what food did they eat what food did they eat 라고 물어봤더니 데이 에이트 피자 이 세 삼단 변신 이 세 삼단 변신 eat 8 1 1 1 1 2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 계속 갈게요 컨디션들이 왜 이렇게 안 좋네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요 네 아니 청소랑 시간이 같지가 않잖아요 아니 선생님 저 지금 죄송합니다 피곤할거야 평소에 없을 수가 있어 응